이덕화씨 이번에 모실 분은요 JMO엔터테인먼트에서 총괄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드러머예요 드럼 잘 치시는 분인데 고비, 또 광교산에서 라는 멋진 노래를 치 제가 알기로는 남성분인데 맞습니다 맞나요? 반대 맞나요? 제가 선대무사를 100명 하는데 이따가 집중하면 제가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 가요톡탄이라 이런 데서 우리 이덕화씨가 잘 열심히 하셨잖아요 이덕화씨의 목소리를 한번 소유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하나씩아 사랑과 정연을 그려 하나씩아 사랑과 정연을 그려주세요 나한테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기 괜히 이렇게 날도 조금 따뜻하지만 그래도 먼데스럽게 오셨었때문에 고맙습니다 끝까지 지금 오셨던 한편이시면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땡이 구메코 집을 나섰다 사방팔방 뚫려있는 광교산 길을 따라 고달픈 인생살이 서른도 많아 힘든 세상 모든 걱정 달래나 보세 오늘만은 오늘만은 지친 시름 날려버리자 바람소리 정겨운 산 고향 같은 광교산에서 광교산에서 고달픈 인생살이 서른도 많아 힘든 세상 모든 걱정 달래나 보세 오늘만은 오늘만은 지친 시름 날려버리자 바람소리 정겨운 산 고향 같은 광교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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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찬성? 난 찬성 파이팅 안동역에서 잘 나가잖아요 이 가사와 음이 좋아서 광교산에서도 광교산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